한 시간 동안 만 번을 치대해서 세상에 부드럽고 쫄깃한 것 남아있는 더군다나 미술입니다. 대한민국 문어가 세상에 이런 가격으로 내 집에서 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. 고객님,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는요, 문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뜨끈뜨끈하게 발라가지고 온갖이 드셨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귀인이다 보니까 산지나 가슈아기, 뜨끈한 문어, 육진이 자라있는 문어가 많을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정말 문어는 가격대가 좀 다르다. 야, 이게 문어가 이 정도구나. 이게 쉽게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먹기는 쉽지 않구나.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했어요. 오늘 보세요. 국내산 문어고요. 핸문어예요. 손질까지 다 해서 단 한 번도 안 샀고 700번 해드릴 거예요. 100g당 가격 보이세요? 3,800원 대 3,881억 원의 모음마다가 아니라 선생님 바로 대학을 지금 앞바다에서 옳단 핸문어예요. 국내산이에요. 자, 지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핸문어예요.